그 다음 이제 끝에 운동의 기술인데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막연할 수 있어요. 운동은 왜 중요하냐면 나이 40부터 65세까지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운동이고 부모님의 건강이에요. 부모님이 건강하신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. 저희 집 두 아이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한 아이는 조깅하고 헬스 가고 그럽니다. 그렇죠. 저희 부부가 그래요. 저도 조깅을 하고 오후면 지금 퇴임했으니까 산책을. 학교에 있을 때는 저녁에 산에 갔어요. 꼭 산에 가서 운동하고 하루 피로를 풀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제가 조깅을 쭉 하다 보니 이 조깅이라는 게 저는 집이 올림픽공원 옆이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집에까지 오면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. 뛰지 않아요.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. 한 번은 올림픽공원 옆에 체대가 있거든요. 체대 학생들 경보 선수가 있어요. 경보 걷는 거 뻣뻣하게 걷는 거. 그런데 제가 얼마나 천천히 뛰냐고 그랬더니 경보 선수들이 저벌 저벌 추월해 버리더라고요. 빨리 걷는 거 보다 오히려 더 천천히 걷습니다. 그런데 한 시간을 걷자니 이게 좀 지루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 노래로 만들어 본 거예요. 하루 1% 목표에도 저는 조깅 한 3개월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하루 1%만 내가 식욕이 돋는다든지 체질이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속 달리면 90%잖아요. 그런데 황당한 게 90일 동안 하는 거는 꽤 오랜 세월처럼 느껴졌어요. 그런데 정작 속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긴 거예요. 좀 실망했죠. 속 달 조깅에도 별로 변화가 없네. 그러면서 아니지 그래도 여기서 내가 머무를 수는 없지. 그때 내가 하루 0.1%씩 체질 개선을 해봤어요. 보시기에 제가 우람하고 이러지 않죠. 저는 체중이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자랑 아닌 거 아시죠. 그 살 안 쪄서 고민인 사람도 꽤 됩니다.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. 저는 그래 그러면 0.1%를 잡아볼까? 0.1%를 잡아도 1년이면 36.5%고 3년이면 339, 368. 108.5% 이렇게 되잖아요. 100% 넘어가요. 이렇게 길게 보자. 그래서 하고 120까지 우리 애들은 120까지 산다고 보셔야 돼요.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.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. 하루하루 뛰다 보니 내 체력도 만점. 이거를 제가 새벽에 조깅 주문송이에요. 지루하잖아요.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. 저 자신에게. 이걸 노래를 뛰면서 계속 불러요. 하루 1, 속으로. 하루 2% 목표에도 석 달이 말고 10%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이제 건강한 엄마가 저희 부부가 집사람은 또 집사람대로 운동을 하고 하니까 애 둘이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헬스장에 가고 자연스럽게 조깅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게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. 그래서요. 퇴직금? 그것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죠. 지금 저는 이것이 부모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. 비교해가 있습니다. 자, 그럼.